우리 1년동안 크게 넘치시기를 두 손 들어 추건합니다 장노인들 아멘 할렐루야 추건합니다 그리고 온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보고 다시 목회를 하라 이렇게 어느 분이 말씀한다고 하면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게 된다고 하면 지금까지 우리 당의 장노들 모시고 하던 그 장노들과 같이 이상적인 목회를 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우리 장노들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시고 정말 생명 걸고 저의 목회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될 수가 있었고 또 저는 부족하고 정말 조그마한 사람이지만 우리 장노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교회를 부흥시켰다니까 제가 올라간 거예요 지금 제가 올라가고 제가 존경을 모든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참 교회는 이 당회가 있어요 교회에는 장노들이 계셔야 교회가 부흥이 된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 장노들이 뒤에서 백업을 해주셔야 목회자가 커질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진리를 제가 배우고 그리고 깨닫고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올해 년 동안 우리 사랑하는 장노들이 열심히 다해서 주의 교회를 잘 받들어주시고 목사님을 보자 이렇게 수고하고 힘쓸 때에 우리 교회는 더 크게 발전하고 부흥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아침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께서 앞에 서서 가시다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잡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실 때에 앞장서져서 올라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파리세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로마 군대가 예수님을 체포하여 붙잡아 죽일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은 무서워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꺼려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야 걱정하지 말아라 하고 앞장서셔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시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자들 앞에 서서 올라가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앞장서서 가시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어요 우리 당의 장례들이 여기서 은혜를 받고 올 1년 동안 일해야 할 목표가 여기에 숨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성구자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 인간들의 고통을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고 그리고 슬픔과 고통과 수고로 고생하고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의 위로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의 문제들을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앞장선다고 하는 것은 선고자가 되는 것이고 모범자가 되는 행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방패막이가 되는 용기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좋은 일일 때는 신이 나고 말이죠 백분 감사해야 할 일이지만은 그게 아니고 오늘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예수님과 그의 일행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에게 붙잡혀서 순환을 당할 것이고 그 무서운 십자가를 지지게 될 것이고 이 고통의 길 죽음의 길에 올라가치 올라가치 올라가는 제자들은 더욱 힘들어하고 무서워하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어려운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장선다고 하는 것은 바람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는 바람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대개 앞장설 때는 희생이 따르기 마련이기 때문에 어느 사람들이고 앞장설려고 하지를 아니하고 그냥 뒤로 쳐져서 슬슬 따라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느 단체든 어느 사회든 나가서 교회 우리 장노님이든 우리 모든 평신도들 간에 이렇게 뒤로 쳐진다고 하면 앞장서지를 아니하려고 하고 주의 일에 솔선수름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저 남이 아는 대로 따라간다고 하면 뒤에서 슬슬 구경하면서 따라간다고 하면 그 사회가 발전되겠습니까? 그 단체가 발전되겠습니까? 그 교회가 부흥이 되겠습니까? 부흥을 바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역사를 보아도요 앞장서서 오른 고난의 길을 헤쳐오고 생명을 바쳐서 일한 사람들 선구자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나라가 발전할 수가 있었고 번영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한 나라에 정말로 이렇게 생명 걸고 일한 그런 일꾼들이 계셨기 때문에 나라가 든든하게 설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육군 보병 전투에서 가장 많이 죽는 병사가 누구인지 알았습니까? 누가 가장 많이 죽죠?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소위 계급장을 단 초급 장교들이 가장 많이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초급 장교들은 맨 앞에 서서 모든 부하들을 거느리고 지금 전진하고 앞장서서 총탄이 밑발처럼 모는 그 전쟁터에서 앞장서서 그들을 보호하면서 지금 전투에 임하기 때문에 제일 많이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위들을 뭐라고 그러니? 총을 맞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총을 맞아가 있어야 앞에 서서 총을 맞아 죽는 사람이 있어야 리더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 전투가 승리할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을 하늘을 날아가는 기르기를 보시길 바랍니다 기르기가 날아갈 때 어떻게 날아가죠? 이 부자형으로 날아가는 부자형 이 부자를 만드는 이유가 뭐냐 그것을 연구해 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앞에서 날아가는 기르기들이 막 날개짓을 하면서 기류를 이렇게 그냥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따라오는 기르기들이 그 기류의 변화에 따라서 아주 편하게 날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앞장서서 날아가는 기르기나 혜택도 받지 못하면서 가장 힘든 자리 가장 힘든 자리 맨 앞에서 다가오는 바람과 기류를 막아서 이렇게 날개짓을 하려고 하느냐 얼마나 많이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르기들은 계속 날아가면서 혼자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바꾸어 가지고 뒤에 오던 사람이 앞에 가고 뒤에 오는 기르기가 앞에 가고 또 날아가다가 앞에 가는 기르기가 피곤하면 또 뒤로 물러나고 또 뒤에 따라오는 기르기가 또 앞장서서 기류를 해치면서 나가는 그러한 놀란 모습을 보게 되는 계속 자리를 바꾸어서 힘든 선두주자의 짐을 나누어지게 되는 나누어지게 되는 우리는 이렇게 정말 조그마한 미물 속에서도 놀라운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할 줄 믿는 것입니다 앞에서서 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 선구자적인 모든 그러한 짐을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 사랑하는 당의 장나님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교회의 모든 작은 일, 큰 일,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 남들이 지키시라는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내가 솔솜해서 짊어지고 내가 승부자적인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는 크게 꿈꾸는 역사가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앞장서서 가신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용기 있는 특별한 사명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행하여 제자들 앞에 서서 올라가실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놀라운 뜻이고 이 뜻을 내가 이루어드리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내 일이다 내 미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는 당당히 앞장서셔서 이루살렘을 행하여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죽음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도 아시면서 그걸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이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내가 왔다 인간으로 왔다 이것이 아버지께서 주신 미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의 삶 속에서 제자들을 훈련시켰을 때 누누이 말씀하시고 그것을 주지시켰었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도 겁나지 아니하시고 앞장서서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엘라골적에서의 전투 이야기를 잘 합니다 엘라골적에서 일어났던 전투의 이야기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의 대열에 제일 앞장서서 싸운 유명한 이야기가 엘라 전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적군 불대의 대열에 가장 앞장선 거인 골리앗 앞에 사울왕도 어쩔 줄 모르고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이 쩔쩔매고 무서워하면서 자꾸 뒤로 도망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가서 내가 싸워보겠다고 이렇게 자원에서 앞장설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던 것입니다 모두가 다 초록하게 이러한 어려운 난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모두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했을 때 소년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님들의 안부를 알려고 그 전투 현장에 나갔다가 이 엄청난 놀라운 사실을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스에서 장군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막막마를 하는 것을 뽑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고 너희 하나님은 죽었다고 이번 전쟁은 우리에게 승리가 돌아왔다고 막 이렇게 하나님을 막 없인 여기고 모욕하는 이 엄청난 그러한 불경스러운 말을 보고 말이에요 다윗이 의분을 느끼는 것입니다 아니 저런 놈이 어디에 있는 저런 놈이 절등할 수 있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말이에요 저렇게 못된 짓 하는 저런 나쁜 놈이 어디에 있냐 이거 안 되겠구나 내가 나가야겠구나 이 어린 다윗이 자기 신분도 모르고 자기가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용기를 내가 나가야겠다 이때 다윗은 죽건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힘도 없고 싸운 경영도 없고 도저히 이 권리아 장군을 상대할 그러한 입장이 아닙니다 그가 앞장살 용기를 가진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아나무인의 이 권리아스를 보고 의분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당히 내가 권리아스로 나가서 싸워야겠다 그래서 나가는 겁니다 나가서 싸워야 백발백중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에게로 나오는 이 다윗을 보고 권리아스는 말하며 야 너는 나를 개로 여기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왔느냐 내게로 나와라 내가 내 살을 공룡의 새들과 들짐색에게 내가 먹게 해주겠더니 이 놈 나와라 소년 다윗이 권리아스와 싸우기 전에 말씨름하는 그 말이 거기 쭉 나오는데 그걸 보면 김정은이와 트럼프가 서로 그냥 말씨름하고 막말하는 그런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김정은은 트럼프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늑달이 전쟁 상인이라고 얘기해요 늑달이 전쟁 상인이 됩니다 트럼프는 김정은을 보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병등 강아지다 병등 강아지 날아가서 얼마 전에 이런 말까지 했죠 김정은이가 내 10년생 내 책상에는 핵버튼이 놓여있다 까불금하면 내가 언제든지 이 핵버튼을 눌러서 말이야 미국이 뭐 누구고 다 그거 하겠다 이렇게 공갈치니까 트럼프가 말이죠 뭐라고 또 얘기했어 내 책상에는 붉은 버튼이 있어 네 것보다 더 커 이렇게 뭐 아이들같이 말장난하고 싸우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트럼프 책상에 놓여있는 핵버튼은 어떤 버튼입니까 빨간 버튼은 핵버튼이 아니라 콜라를 마실 때 눌러서 이렇게 하는 버튼이라고 합니다 콜라 버튼 아마 트럼프도 저같이 콜라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콜라가 마시고 싶으면 이 빨간 버튼을 누르면 비스도가 딱 콜라를 갖다가 아마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콜라를 마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그 버튼을 갖다가 놓고서 지금 막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 콜라가 다윗이 지금 막말하는 그 말을 보면 참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내 살을 주어서 먹게 하겠다 너를 당장 주어서 그렇게 하겠다 그럴 때 다윗이 나가면서 뭐라고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냐 나는 만군의 여와의 이름 고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가느라 내가 너에게 나가느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와의 이름을 가지고 내게 나가느라 이렇게 부르면서 나가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앞장서 나가는 이유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싸울 줄은 모르지만은 그러나 내게 나가는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앞장서서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지금 나가느라 내가 모욕하는 이 천능하신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나가느라 나는 죽어도 좋다 이렇게 이 다윗은 그 마음의 의분을 느꼈습니다 어저 앞장설 수가 없지만 앞에 나갈 수가 없지만은 이런 그 끓는 의분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이방인의 막말을 하는 저 불경스러운 저놈을 내가 놔둘 수가 없구만요 그래서요 그가 앞장서서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골리아스의 행태를 눈뜨고는 도저히 볼 수가 없구만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속에서 취미 난 이 분노의 분말이 아 저놈 저놈 이것이 골리아스를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고 하는 유지한 미션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미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신 유지한 미션 때문에 이 낙구천은 인간세계에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힘쓰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오 그래서 내가 앞장서서 이루살렘으로 올라가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앞장서서 간다 이루살렘을 향하여 앞장서 나가신 예수님 구원의 문제를 향하여 앞장섰던 예수님의 용기를 우리가 배울 때에 순환의 역사는 성취의 역사를 창조하게 되고 환란의 때는 은혜를 기회로 바꿔주신다고 하는 것이오 여러분 십자가는 분명히 고난이고 정말로 힘든 그러한 문제고 추러버립니다 그리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지만 이 십자가를 넘어서야 구원의 대모아난 평야가 그 앞에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오 그리고 이런 역사가 열린다고 하는 것이오 이 십자가를 정복해야 구원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미션을 위해서 내가 당당하게 이루살렘으로 나간다 미국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이오 미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미국은 1930년대에서부터 1950년대까지 30년대에 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났고 1930년대에는 경제공황이 일어난 미국이 막 야단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는 유럽과 그리고 태평양에서 미국은 전쟁을 이끌어 있는 것이오 중국은 50년대에는 한국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또 많은 미국 사람들이 가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시기에 문제가 연속으로 일어나 처리하기도 힘들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힘든 그때에 이 어려운 30년간 미국의 교회들은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다고 하는 것이오 교회들은 비약적인 발전을 보도받고 많은 교회당들이 그때에 건축이 되었군요 심지어 UMC 미연합 감리교회 같은 이러한 교단에서는 말이죠 이때에 1천만 성도가 확보되고 전도대는 놀라운 발전의 기회 풍의 기회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오 이게 웬일인 것이오 미국이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운 한 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막 야단한 때 젊은이들은 전쟁을 반대해서 모두가 다 히피가 되고 말이죠 대학을 뛰쳐나가서 바닷가에 가서 핵속에나 하고 말이죠 이렇게 국민적인 어려움 넘치는 그런 때에 교회는 풍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오 교회들이 다 그때 건축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오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오 고난의 시기에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했던 것이오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그들이 원했던 것이오 세상으로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전부 교회로 모였다고 하는 것이오 그래서 이런 놀라운 풍의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이오 미국의 전선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한다고 하면 성취되려는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취가 있게 되고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이오 어려움이 없었다고 하면 구태의 그것을 성취했다고 말할 이유는 없을 것이오 예수님은 이 인류 구원의 성취를 위해서 그 어려운 십자가 그 어려운 문제에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면 안되겠습니까 그걸 감당하기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시지 그 어려운 십자가 이것을 지시고 구원을 성취시키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주셨던 이 예수님이 이 성취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앞서서 올라가셨다고 반영하십니다 교회는 조직교회가 되어야 되고 당회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장년들이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표를 하면서 장년들이 좀 많이 계셨으면 우리 교회가 배로도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난 그렇게 믿으면 우리 교회에 장년들이 계실 수 있는 티오 멤버죠 훌로 채워 장년들이 된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크게 부흥대고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하늘에 한 번씩 저 업스테이트에 있는 오늘의 성결교회에 가서 도와주는 거기다 보니까 미조직교회 그런데 이렇게 보니 여기 조직교회가 되고 당회가 구성되고 장년들이 한 분 내지 두 분만 계시다고 하면 이 교회가 크게 부흥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에게 군면했습니다 당회를 만드셔서 조직교회를 만드셔야 교회가 교회답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번 사무청회 때 한 번 제가 의제를 삼고 기도하면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저 기도해 가지고 장년들이 한 분을 모셨습니다 장년들이 한 분을 모셨으니까 당회가 구성되고 조직교회가 되었습니다 당당하게 지방회에 나갔습니다 호혜가 요시야 요시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 저는 우리 교단에서는 아주 유명한 그런 일꾼들이 있는데 이제 나이도 들어서 총회장도 해야 하고 그래서 빨리 총회장 하셔야 했잖아요 당회가 없어서 총회장 하려고 하면 당회가 있어요 장년들이 계셔야 하는 것이 아 그럼 장년들이 세으면 되잖아요 아 어디 장년들이 세울 사람이 있어야지요 이야 장년들이 세울 사람도 없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을 총회장 시키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 그럼 어디가 꼬으면 되잖아요 꼭 꼬을 수도 없어요 우리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도 하고 당회 장년들을 모시지 못하는 그래가지고 총회장 못 나오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렇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그냥 계셔야 할 장년들을 못 모시지요 장년들이 모실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목회를 했길래 장년들이 한 번 모실 수 없는 이런 강회들이 있느냐 이런 사람들은 총회장 자격이 없구나 안 되겠구나 교회는 장년들이 많이 계세요 부응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장년들은 이 장년들 세우는데 너무 인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이들 자꾸 세워야 같이 힘이 되고요 일할 수 있는 동대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2018년도는 우리 장년들이 정말로 탄압돼서 힘찬 전진이 있어야 할 줄 믿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대소사들을 딱 정말로 선거자적인 입장에서 앞장서 일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장년들에게 주신 미션 이 미션을 무엇인지 알아가지고 이것을 위해서 힘써 일하면 우리 교회가 크게 부응될 줄 믿습니다 또 새로 오신 우리 목사님을 보좌해가지고요 당해가 정말로 예수야 예수야 해서 앞장서서 나간다고 하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앞장서서 걸어가시던 예수님의 이 당당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 당해와 나님 목사님이 나가신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두 번의 장년들에게 부탁하신 귀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장노 중 가문의 영광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씀했습니다 장노 가정에서는 장노 가문 만들기 운동을 하라고 내가 얘기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장노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고 내가 말씀 여러분들을 대해서 장노로 끝나고 장노가 끊어지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기억났습니까 기억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장노 후보가 돼가지고 올라오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장노가 되어서 우리 집안에 장노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 장노의 축복의 영광 가문의 영광을 여러분 만들려고 내가 부탁을 드렸댔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 중에서 계속해서 장노가 1대 1대 3대 쭉 나가는 가문을 여러분이 만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대에서 장노를 끝나고 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믿음의 책임이 이게 여러분들이 자손들을 교육시키는 교육의 문제에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놓고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우리의 가문의 장노가 계속해서 나와야 1대 2대 그래서 우리의 가문은 장노의 가문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다 이 얼마나 영광습니다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모두가 다 부러워해야 할 이런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노님들 당회가 주관하는 예배에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잊지 마세요 우리 장노님 오늘 예를 설명해 갔을 때에 제자들 앞에 서서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다 지쳐버려요 강당하게 이를 설명해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선구자적인 이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의 큰일, 구전일, 좋은일, 힘든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위해서 내가 선구자적인 그런 사명을 가지고 내가 일 안 하느냐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는 이 일을 미션으로 아이고 그리고 생명받치 이 일을 위해서 그가 힘썼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얘기하러 해주신 미션 십자가를 지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성취하셔야 한다거나 이 미션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이루어 드리셨다 오늘 나의 미션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노인들이 이런 세 가지 일을 잘 마음에 드셔서 이 일을 위해서 올 1년 동안 힘차게 힘차게 수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2018년에 새로운 역사의 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우리 교회가 갑절로 봉하는 은혜의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당회가 하나가 되어서 일치단결해서 기도의 역사를 일으키는 예수님과 같이 당당하게 십자가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진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함 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찬송과 50장 드리면서 헌신을 다짐하는 헌금을 드리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죽게 드리네 죽게 드리네 사랑하는 사랑하 enthusi granted net teaching 우리 우리